2차 현지가 잘 갑니다. 초반에는 좀 숨죽이면서 출발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악지는 좀 있었거든요. 포스코 퓨처엠도 중국과 정구체 공장 만들기로 한 것을 철회를 했고 유증이라든지 관련돼서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잘 갑니다. 위증시의 샘피 500 종목군 가운데서 테슬라가 가장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 오늘 더 궁금해집니다. 투자의 기술 배워봅니다.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테슬라, 엔비디아, CPI. 이 세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지난달에 판매도 양호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고 주가도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국내 2차 현지 종목분들도 속속 눈에 띄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견 알려주세요. 네, 이게 제가 하반기 주도는 테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한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테슬라가 오늘도 4%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Y모델의 또 신규 출세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엔비디아가 사실 반독점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의 하락이 멈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빅테크 기업이잖아요. 시가 중에 큰 기술주의들이기 때문에 이거 오일선이 안착을 하면서 매매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오일선이 돌파하는 시점들, 이런 시점들, 그렇죠?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상관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감은 일단은 아직까지 오일선이 안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CPI가 이제 다음 주에 11일 날 열리는데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지난달 8월달은 이제 2.9%로 발표를 하면서 이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게 되면 이제 금리나 스탠스를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지난달에는 제가 예측을 한 게 2.8%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발표를 한 게 2.9%거든요. 다음 주에 발표를 하는 게 저는 2.6 정도로 예상이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47.89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예상지를 하여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나왔습니다만 그건 사실 전반적인 긴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침체의 어떤 위치에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본원 통화량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좀 보여지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면 양적 완화를 한 이후에 QT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약간의 명분 자체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CPI가 2.6, 2.5 평균 물가 도입제로 이제 2.5% 이하로 내려가게 되게 되면 또 시장의 분위기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면서 체크를 하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을 보면요. 제가 최근에 선물의 포인트로 말씀을 많이 좀 드렸는데 외국인들은 지금 2조 미만에서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장중 거의 외인들이 한 6천억 7천억까지 매도 이후에 장 막판에 또 매수를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1,300억 마이너스로 잡혀 있는데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외인들이 아직까지 하방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가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시장 주체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는 전일 거의 장중 1조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들의 평당가는 355, 356까지 낮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물 트레이딩으로 보게 되면 금융투자 쪽에서 약간 유리한 고지에 있고요. 그리고 외인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현물을 매도를 전기전자 업종 쪽에서 많이 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보시면 5일 이동평균산에 살짝 전기전자 업종이거든요. 안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일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반도체가 낙보가 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이제는 왔기 때문에 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조금씩 반등을 노리는 전략들의 타이밍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쪽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전일 전자조건을 잘했죠.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반등 포인트를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이 더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전자조건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반도체 관련 섹터들의 어떤 그 반등폭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 또 이제 그 얘기는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시장에 유연하게 접근을 하는 게 이제 필요한 전략이고 그래서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다 보니 이제 오일선까지 회복은 되는 모습인데 저는 이제 확인하는 매매 완전히 오일선이 안착하는 구간에서 전기전자 업종들의 이제 반등 그러니까 반도체가 시가 중에 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목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2차전지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엘젠이 솔루션이고 그리고 낙폭과대는 반도체와 AI 쪽으로 이제 낙폭과대가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체크를 좀 하고요. 먼저 낙폭과대 반도체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기준으로 좀 보시면 하이닉스가 이제 매도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저점이 깨진 상황에서 1차적으로 이제 반등의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단기 평선들을 안착을 하고 매도 넣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매도는 일단 반등을 보고 어느 정도 반등이 진행이 된 이후에 매도 관점이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보고 있고 한비반도체도 전일 외인들이 한 29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뽑아 올리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 이수페타시스도 외인들이 최근 3일 연속 매수를 했지만 강력하게 뽑아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중바닥의 어떤 흐름들보다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이제 단기 평선들의 안착을 진행을 한 이후에 상승이 진행이 되는 구간을 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반도체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인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의 자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보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AI 관련해서 이스토프트라든지 네페스,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인데 이제 낙폭과 대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전지를 보겠습니다. 2차전지는 지금 보시면 엘제네스 솔루션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반등이 아니고요. 추세적인 상승의 전환 시그널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엘제네스 솔루션이 지금 보시면 신한증권에서도 이제 목표 가격이 올리고 있습니다. 43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상향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목표치가 주식이라는 게요. 지금 웃긴 게 뭐냐면 바닥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바닥에서 무조건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보유하자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35에서 40%까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매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하반기 쪽에서는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금리나 수익 섹터로 2차전지가 무조건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엘제네스 솔루션이 4%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짧은 어떤 시세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2차전지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게 좀 두렵겠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게 구조성장에서 악재가 다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건 수급까지 받쳐주니까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시작의 어떤 어제도 강력 매수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빠질 때마다 매수 포인트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뭐 견주하게 단기 입형선들의 안착을 나타내면서 이제 외인들 창고로 매수가 유입되는 상황인데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오늘 전구체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6%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또 포스코 퓨처엠이 화요코발트하고의 합작법인 이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합작법인에서 이제 화요코발트하고 이제 조인트벤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게 나쁜 기사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IRA 법안에서 이 수액 보조금을 받으려면 합작법인 중국 법인은 25% 지분 이하를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눈치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금 내재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좀 받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업체락 뒤체락 하면서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ESS 쪽에서 지금 서진 시스템이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는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눌릴 때 매수를 하는 포인트를 잡고 이 방송을 좀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반기 빅테크 기업의 주도는 테슬라.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셀단하고 양극재, 전구체 그리고 장비주도 순환매를 타면서 매매를 하는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을 함께했습니다.